어? 찾았다! 제비! 뭐요? 뭐였다! 빌람빌랄! 아하 재비... 재비를 잡아야 되는데.. 잭잭잭배빼! 잭잭배빼! 어? 아니 이게 뭐야? 제비잖아 제비야 제비야 아기 제비야 아무도 그렇지 그렇다면 슬쩍 꼭 제비야 이럴짜 다리가 부러졌네 그리야 여보 마누라 제비 다리가 콕 부러졌어 아이고 이걸 어쩌라 이걸 어쩌 이제 다 됐다 제비야 우리가 네 다리 고쳐주지 고맙다고 안아봐요 고맙긴 고맙긴 우리는 잠깐 놀고 뿜뿜 자 어서 이 녀석을 제비 나라로 돌려보내자고 그래요 그래 얼른 가 어서 제비 나라로 박실을 가지고 오란 말이야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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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시방 지금 뭐하는 거에요 날씨도 따뜻한데 제비가 가긴 어딜 간다고 그래요 시끄러 빨리 가야 빨리 박실 갖고 오지 가 어서 가 그렇지 그렇지 잘 가라 제비야 확실히 가지고 와야 돼 아휴 아휴 불쌍한 제비 아직 잘 낫지도 않았는데 쫓겨가라 그려 빨리 와라 아휴 빨리 와라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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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야 다 왔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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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넌 왜 벌써 돌아왔느냐 어디 보자 날씨가 추워지려면 아직 멀었는데 임금님 있잖아요 노이프가 제 다리를 풀어뜨렸죠 엉망으로 다리를 고쳐주고는 택시 갖고 오라며 내 쫓았죠 저런 저런 이런 나쁜 사람이 있나 임금님 임금님 놀부를 혼내주세요 아휴 아휴 mic acordo 보냐 오늘 밤 당장 놀부를 데리고 오느라 예 임금님 놀부 어디 혼 좀 나봐 가자!